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우림의 김유나입니다. 최보은씨의 더 베인, 첫번째 정규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듀엣가유제를 통해서 보은씨랑 몇개월 동안 연습도 하고, 또 얘기도 나눴는데요. 정말 진심으로 음악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언제나 음악에 올인하고 있어서 옆에서 저도 항상 응원하고 싶은 동료입니다. 첫번째 정규앨범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더 큰 사랑 받기를 바라면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최보은 화이팅!